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의원 측이 요구한 고발인 휴대전화 포렌식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내 대학 학생 수가 10년간 10%나 감소했습니다. 지역 대학들이 이대로는 위태롭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가보조금 17,000원을 유용한 버스 회사에 충주시가 6개월간 버스 한 대분 유가보조금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세금을 잘못 쓴 대가가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8명, 음성 1명. 충북의 누적 환자는 2,729명. 누적 사망은 66명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최정식의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해 충북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대선 전국에 충청권이 결집하는 모습은 보여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최근 청주도심 철도 통과 미반영으로 정부 여당과 이래저래 불편한 상황이 묘하게 맞물렸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주자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 그동안 각종 현안에서 호흡을 맞춰온 같은 당 이시종 충북지사도 휴가를 내고 참석했습니다. 현직 지사로 선거법 때문에 발언 등은 하지 않았지만, 양승조 지사에게는 적지 않은 힘이 됐습니다. 자, 양승조가 앞장서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승리로 고답하겠습니다. 이상섭 충북도당 위원장과 역시 민주당 소속인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충북 인사들의 참석은 지지 여부를 떠나 대외적으로 충청권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낙연계에 쏠려있던 충북 여권은 재보궐선거와 당대표 선거를 거치며 대한찾기에도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조직도 빠르게 결집하고 있습니다. 오재세 전 의원이 전직 의원 출신 조직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광희 전 도의원이 주축이 돼 충북에서의 경선 준비에도 착수했습니다. 이낙연 대세론이 워낙 한동안 충청북도에는 강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직이 그대로 굳건하게 있고, 저희들이 추격하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죠. 야권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부친의 고향이 충청. 그만큼 여권에서는 표심의 바로미터라는 충청에서 어느 때보다 힘겨운 본선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로 여당에 대한 싸늘한 민심이 확인된 가운데 최근 청주 도심 통과 철도 미반영도 충북에선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주자에게 지지가 집중될지, 충북 여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청주 상당 정정순 국회의원이 보석으로 석반된 뒤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기한을 이미 넘긴 가운데, 법원이 정의원 측이 요구한 고발인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일부 받아들여 이 결과에 따라 언제 재판이 마무리될지 정해질 전망입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보석 석방으로 풀려난 정정순 의원. 석방 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재판 전후로 재판 관련한 공개적 언급은 피했습니다. 지역의 현안, 민생 이런 것 관련된 일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 열심히 하면서 재판과 관련된 부분은 변호사님들과 상의해서 열심히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정의원 캠프에서 청년 관련 활동을 했던 구급비서가 증인으로 나와 고발인인 회계 책임자와 홍보책임자가 당시 윤곽근 상대 후보 캠프로 넘어간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고 발언했습니다. 홍보책임자가 윤 후보 측으로부터 구체적 금액과 함께 사무장 제의를 받았다고 말하는 회계 책임자의 대화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변호인단은 고발인들의 악의성, 윤 전 후보와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발인들이 주고받은 대화 등 휴대전화 기록에서 임의로 삭제한 파일이 있다며 휴대전화 포렌식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의원이 회계 책임자에게 받은 천만 원을 되돌려준 지난해 5월 22일 지음부터 6월 12일까지에 고발인들 간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녹취, 문자메시지 등을 검찰 협조를 받아 국과수에 포렌식 요청하도록 받아들였습니다.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함께 병합되긴 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기한은 이미 한 달 가까이 지난 상황. 재판부는 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일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지만 향후 포렌식 결과에 따라 결심과 선고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삭제된 휴대전화 기록 복원이 가능할지도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조미희입니다. 호흡곤란으로서 한 30대 여성이 사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증평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 어제 오후 호흡곤란 증세가 악화돼 1, 2, 9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5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이 여성은 병원 도착 직후 PCR 검사를 받았는데 사망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여성의 10대 미만 두 자녀도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남편은 미결정 판정을 받아 다시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기침 감기 증세로 약을 복용한 여성이 코로나19로 숨진 것으로 보고 역학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충북 대부분의 대학에서 유례 없는 신입생 미달 사태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따져보니 지난 10년간 대학생 수도 10%나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수도권대학 정원 증원까지 가시화되면서 졸림마저 위협받게 된 지역 대학들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해 99.8%를 기록했던 세명대의 올해 신입생 등록률은 74.2%, 극동대는 70.8%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청주권 주요 대학들도 대부분 정원을 채우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신입생 수가 감소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10년간 충북도 내 대학 신입생 수는 5,100여 명이 줄었고 전체 학생 수는 10%인 1만 4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10여 년의 등록금 동결과 함께 입학 정원의 지속적인 감소는 대학의 재정 수익 급감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많은 대학들이 존립의 위기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다. 문제는 앞으로 더 급격한 추세로 신입생 감소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현재 대학 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3년 뒤에는 전국적으로 대학 신입생이 11만 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계 상황에 이른 지역 대학은 아우성입니다. 먼저 등록률을 중심으로 한 대학 평가와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예산 지원 방식부터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학생 충원율 측면이 전체 평가 지표 100점 중에서 20점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에 충원하지 못한 대학들은 평가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사회단체도 지방대 살리기에 거들고 나섰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권 대학 정원까지 늘린다면 지방대의 위기를 넘어 지역 소멸까지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 대학만 살 수밖에 없는 지방대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지역의 경제 산업도 무너지게 되고 지역의 공동체가 다 와야 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대학들은 운영 자금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재정 촉구와 함께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쿠팡 제천 첨단 물류센터 건립 사업이 내년 초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제천시에 따르면 주식회사 쿠팡은 제천 3산업단지 10만 제곱미터에 최대 1천억 원을 투자해 충북과 인근 지역 물류 중개기지 역할을 위한 첨단 물류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올 12월에 준공 예정인 제천 3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됨과 동시에 내년 1월 토지계약을 시작으로 202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한 운송업체에서 버스가 아닌 일반 차량에 기름을 넣고 정부가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을 받았다가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지급된 보조금 액수는 1만 7천 원에 불과했는데요. 돌아온 처분은 어땠을까요?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충주에 있는 한 버스회사는 경유 1리터당 380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운송업계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라는 것인 만큼 버스와 택시 등 정해진 차량에만 지급됩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회사 직원들이 쓰는 차에 기름을 넣고 보조금을 타는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당시 지급된 보조금은 1만 7천 원. 업체 측은 공용차라 괜찮은 줄 알았다며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충주시가 업체에 내린 처분은 유가보조금 일부 지급 중단. 버스 한 대분에 대한 보조금을 6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잘못 받았다가 수백 배 손해를 보게 된 건데 세금을 들인 보조금인 만큼 엄격하게 지침을 적용했습니다. 액수는 영향이 없었고요.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소명이 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에는 방향으로 다가가 해서 국가보조금이 제대로 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정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충주시가 적발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80여 건. 전액 환수와 보조금 지급 중단, 형사고발을 이어가며 단 한 번이라도 예외는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한반도 주변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충북은 오늘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추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 3도 더 오르겠으며 주말인 내일은 28도에서 30도까지 상승하겠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며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시민 행동이 청주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충북 행동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생태계 변화를 가져올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며 청주대교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전 세계적 여론 형성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충북 행동에는 청주·충북 환경연을 주축으로 1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국 직업전문학교 총연합회와 저희 MBC 충북은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대응하고 비대면 훈련을 통한 직업 능력 개발에 힘을 모으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국 직업전문학교 총연합회 박홍일 이사장과 MBC 충북 한기현 사장이 서명한 업무 협약을 통해 앞으로 양질의 직업 능력 개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국 직업전문학교 회원사에 제공하게 됩니다. 단양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목표 인원 1만 8,500명 가운데 21%가 지난 10일까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화이자 접종 대상인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동의자 가운데 83%인 2,612명이 백신을 맞았고 아스트라제네칼에 맞는 요양병원과 시설, 1차 대응 요원 등은 동의자의 98%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단양군은 60세에서 74세 주민 8,624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18세 이상 59세 미만 1만 3천여 명은 7월부터 백신을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골목상권을 돕기 위해 옥천군이 금요일마다 외식하는 날을 운영합니다. 옥천군과 공무원노조는 옥천 외식업지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일부터 매주 금요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식당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 연가 보상비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직원 단합대회 지원 비용도 지역 음식점과 지역 물품 구매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괴산도시재생뉴디 사업이 옛 군수관사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진행됩니다. 괴산군은 괴산읍 서부리 1원에 국비 등 168억 원을 들여 모으고 머무르고 나누는 희망의 삶을 주제로 허브센터와 영유아 놀이 돌봄센터, 괴산읍 등 산정 등을 조성합니다. 이 밖의 청천면에 공공시설과 임대주택 20호를 건설하는 도시재생뉴디 사업도 내년 정부 공모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이 충북 최초로 비대면 노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대상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65살 이상 노인 100여 명으로 참가자 모집을 거쳐 10월부터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블루투스 혈압계와 혈당계 등으로 노인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 확인해 스마트폰으로 식사와 운동 처방 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춘천시 북산면 부길이 깊은 산자락에 옛 학교터에 자리 잡은 청소년 인생학교. 강원도 내 6개 고등학교 17명의 학생이 금요일 오후 이곳을 찾았습니다. 돔 형태로 지어진 강의실이 이채롭습니다.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글램핑장이 학생들의 숙소입니다. 그때 놀러 온 것 같아요. 자유로운 분위기? 그런 게 있어요. 좋아요. 대학 진학 준비에 매달려온 학생들은 저마다의 바람을 갖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교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좋은 직업이나 제 적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찾고 싶어서 왔어요. 지난 4월 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청소년 인생학교.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 동안 다채로운 활동에 참가합니다. 학생들은 일반 학교와는 판약에 다른 캠핑장 같은 공간에서 새로운 교육을 받게 됩니다. 단순한 진로 설계를 넘어 학생들이 삶의 철학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채득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되길 바라요. 문학과 역사, 철학과 같은 기초 교양에다 융합 예술 과정, 놀이와 교육을 버무린 활동이 펼쳐집니다. 학생들은 심과 암, 놀미 뒤섞인 여유로운 교육 과정에 만족해합니다. 평소에 학교에서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좋았고. 10여 년 전부터 일반 학생들을 위한 전문 교육 기관은 강원도에서 사라졌습니다. 강원 학생 교육원과 사임당 교육원이 위기 학생 전문 교육 기관으로 바뀌면서 공백이 생겼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뒤늦게 일을 깨닫고 만든 청소년 인생학교는 고등학교 1, 2학년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3주, 5주용 프로그램까지 도입됩니다. 입시의 틀 속에서 수동적으로 생활하던 고교생들의 현재를 어루만지고,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는 참된 인생 설계 학교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R 가공업체인 행복담기가 옥천으로 공장을 이전합니다. 행복담기는 충청북도 옥천군과 162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오늘 10월까지 대전 2공장을 옥천 농공단지로 확장 이전하고, 200여 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재 구매와 함께 지역주민 우선 채용도 약속했습니다. 진천군이 개발이 중단돼 장기 방치되고 있는 산지 1만 8천여 제곱미터를 대집행 방식으로 복구합니다. 복구 대상은 초평명 은암리 공장 허가 취소지와 덕산면 용목리, 광해연면 주켄리, 주택단지 허가 취소지 등 3곳으로 전용 허가를 내줄 때 예치한 복구비로 장마철 전에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또 산지 전용 허가가 취소되거나 만료된 개발지 99곳, 21만 제곱미터를 추가로 확인해 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제천시 공공배달의 배달모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현장 접수가 이뤄집니다. 제천시는 매주 평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시민회관 앞에서 접수처를 운영해 배달모아 가맹점 등록을 원하는 소상공인이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가져오면 현장에서 접수합니다. 지금까지 배달모아에 등록된 가맹점은 490여 곳입니다. 청주시 주요 현안 해결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가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됩니다. 공모 분야는 쓰레기 감량,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 실천 방안, 원도심 문화관광 활성화 등 3가지로 누구나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심사를 거쳐 6월까지 당선작을 선정해 최대 10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합니다. 충북도 내 자영업자 수가 다시 급증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의 자영업자는 19만 2천 명으로 한 달 만에 3.2%, 6천 명 늘었고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도 각각 2천 명에서 3천 명씩 증가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스테이크를 먹으러 갈까?